안녕하세요 컴퓨터 즐거운 남자 신성전 이사대입니다 아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그겁니다 라이젠 cpu 가 게임의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나왔어요 근데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저번 시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릴게 있어요 어 저번 시간에 특히 두번째거 있죠 cpu와 그래픽 카드간의 병목 요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릴게요 cpu와 그래픽 카드간의 병목은 어 게임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나요 특히 fps 게임들 있죠 물리연산이 많은 게임들 탄도학도 있고 뭐 물건이 터진다거나 파필이 날아가면서 물리연산이 많아지는 게임들 그런 경우에는 cpu가 많이 타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의 최대 성능을 뽑아주려면은 거기에 맞춰서 cpu 성능도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cpu는 거의 관여를 안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cpu 점륜이 낮은 게임들 그건 이제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그냥 계속 성능이 올라갈 수가 있는거에요 프레임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게임을 하던 어 이거 이거 궁합이면은 cpu가 어떤 종류의 게임을 하던 충분히 버텨줄 수 있다 요런거는 말이 되지만 뭐 모든 상황에서 이게 맞다는 정답은 없는거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병목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린거에 반박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cpu와 그래픽 카드는 없던히 따로 독립돼서 예 연산을 하는 장치들이고 이 두개가 연결되어서 그 전송되는 스피드 차이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기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병목이라 할 수가 없다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어 제가 알고 있는 시스템의 사전적 병목 현상이라는 이야기는요 이거에요 내가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어떠한 부품 하나가 성능이 낮아서 나머지 부품도 최대 성능을 뽑아내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컴퓨터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낮거나 아니면 cpu가 낮거나 내가 게임을 하면 둘중에 하나만 낮아져도 제도된 성능을 안내는 부품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넓은 사전적 의미에서는 병목 현상이라고 포함시킬 수가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반박하신 분 말도 맞고 제 말도 맞는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우리 열래서 적을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드릴 말은 끝났구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컷신입니다 컷신을 왜 하고 있냐고요 이전에는 롱테이크 그러니까 길게 한번에 다 찍었었어요 길게 한번에 다 찍고 설명하고 딱 보니까 어떤 부분은 마음에 들게 설명했는데 어떤 부분은 미흡하거나 마음에 안드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는 이렇게 컷 하나하나 따로 나눠서 설명 하나마다 컷을 하나씩 짜서 넣을겁니다 그리고 합치는 편집을 하려구요 여러분이 볼 때 좀 더 정보 전달이 잘 되게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번째 라이젠 게이밍 성능이 떨어진 이유 첫번째입니다 CCX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CCX 구조라는 것은 라이젠 cpu만 사용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인텔 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구조 문제 때문에 대략적으로 3%에서 8% 가량의 성능 하향이 있습니다 페넌티를 안는 거죠 같은 클럭이 나와도 라이젠이 성능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구조의 차이점을 말려면 인텔 cpu 구조와 라이젠 cpu 구조를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현재 인텔 사용하고 있는 림버스 구조에 대한 사진입니다 우선 가볍게 제가 표기를 해가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 메모리가 cpu 안에 들었는 캐시 메모리에게 정보 전달을 합니다 정보 전달을 할 때 이거 보시면 지금 나눠져 있는게 보이시죠 코어 두개당 캐시 메모리 하나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요 요 캐시가 이 코어 두개만 일을 한다 옆에 코어는 사용을 안다 그러면 캐시 메모리 한쪽에만 데이터를 몰아주면 좋을텐데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캐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어? 그러면 지금 이거 구분이 되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이쪽만 일을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는 사용이 안될텐데요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쪽만 일을 한다면 네 이 데이터를 넘겨주기 위해서 버스라는 방식으로 또 코어끼리 따로 연결이 됩니다 요 구조끼리 네 이 버스 스피드에 따라서 이제 코어끼리 연결되는 속도가 달라지겠죠 전송 속도가 근데 이 코어가 딸랑 두개 했을 때는 이런식으로 사용해도 크게 뭐 구조가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버스 스피드가 느리면은 전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딜레이는 생겼어요 레이턴시는 생겼지만 코어 숫자가 많아지면 이렇게 돼요 자 이 제로 코어에 연결을 하려면 1,2,3,4,5번 코어가 있는데 이걸 각기 한 번씩 다 연결해야 되겠죠 네 다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섯 개로 코어를 활용하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에요 1번 코어도 자 2번 4번 5번 이런식으로 연결됩니다 쭉쭉쭉 이렇게 모든 코어가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의 문제점은 일단 연결하... 모든 코어를 다 연결하기 위해서는 구조가 복잡일 수 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0번 코어하고 5번 코어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에 따른 레이턴시 딜레이가 생기는거죠 레이턴시 네 그래서 인텔이 새로 만든 구조가 이거에요 링버스 구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를 뭉쳐두고요 이 캐시 메모리를 지나가는 링 방식의 버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끼리 아주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요 근접에서 붙어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로 딱 뭉쳐있으니까 뭐 이거랑 이거랑 멀리 떨어지더라도 생각보다 빠르게 레이턴시가 적게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거죠 그래서 이 코어만 일을 하든 뭐 뒤에 코어만 일을 하든 여기 있는 데이터는 통째로 빠르게 전달을 받을 수가 있는거에요 이게 샌드브릿지 부터 적용한 겁니다 요 샌드브릿지거든요 참고로 8세대 9세대도 여전히 요 링버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텐도 코어 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메쉬 아키텍처라는 메쉬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방식이 바뀌었는데 여튼 8코어 까지는 이걸로 커버로 치는지 대탄용 i9 그리고 i7 8세대 9세대 꺼요 그거는 다 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만치고요 AMD 쪽으로 넘어가 보죠 이게 AMD CCX 구조입니다 CCX 구조가 어떤거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떨어져있어요 코어가 떨어져있죠 아예 아예 분리가 되있어요 제가 지금 코어 부분하고 L3 부분은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게 제로 코어 그리고 뭐 순서는 틀릴 수도 있어요 1 2 3 이렇게 총 4개의 코어가 있다 쳐요 여기 또 코어가 4개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코어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거 4개가 있고 그럼 L3 캐시는 어딨냐 중앙부분에 있는 요거 있죠 요게 L3 캐시입니다 요게 캐시 메모리에요 자 아까 인텔과 구조적인 차이점이 확실하게 보이죠 인텔은 이 L3 캐시가 뭉쳐져 있었어요 맞죠 근데 라이젠은 4코어 4코어끼리 뭉쳐있기 때문에 이 L3 캐시 간에 데이터 연결 하는 선이 필요한 겁니다 연결해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AND에서는 인피니티 패브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이 정성 속도가 메모리 대여폭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메모리 대여폭이 오르면 이 인피니티 패브릭 정성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대충 이게 최대 속도가 200 정도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메모리 속도가 2666일 때는 뭐 60인가 80인가 밖에 안된다고 들었어요 이 메모리 속도를 4000 정도까지 올려줘야 원래 낼 수 있던 속도에 가깝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느 정도 딜레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죠 물론 뭐 한 3200 정도만 해도 진짜 확연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AMD는 성능 하락이 있습니다 구조가 AMD가 멍청해서 이 구조를 만든 게 아니고요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 일단 생산 단가 자체가 좀 저렴해집니다 분량 남는 것도 처리할 수 있구요 어 AMD에서 말하기로 한 40% 가까이 원래 그 손해보는 액보다 40% 가까이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고집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구조는 또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다중 코어를 만들기 상당히 편해집니다 여기에 뭐 4코어짜리 다이 2개를 더 붙이면은 뭐 아시다시피 16코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를 이런 다이를 갖다 붙임으로써 늘려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이거는 뭐 1장 1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차 해결해 가기도 할 거고요 첫 번째 문제는 이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라이젠의 게이밍 성능이 떨어진 이유 두 번째 두 번째는 낮은 클럭의 문제입니다 우선 이 표를 한번 봐주세요 이 표에 8100 2400 에 그 최대 부스터 클럭을 확인하면 8100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부스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3.62 이 클럭이고요 2400G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 클럭이 있기 때문에 3.9에서 3.8 정도로 왔다갔다 하면서 클럭을 유지해줍니다 네 기본적으로 2400G가 조금 더 높죠 그럼 이제 비슷한 제품끼리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똑같은 4코어 4스레드 제품이 라이젠에도 있습니다 2200이 있죠 예 2200이 어 부스터 클럭이 터졌을 때 3.7클럭입니다 예 올코어 부스터 터졌을 때 3.7클럭 그럼 요거랑 0.1클럭 밖에 차이 나지 않잖아요 같은 코어스로 가졌고요 8100이랑 2400이랑 그러면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우리가 CCS 구조 문제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거를 감안하면은 큰 차이 그러니까 한 뭐 5% 6% 차이는 나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이거 나중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한 20여종 게임을 그 벤치를 돌린 건데 2200G 스토클럭 8100 스토클럭 스토클럭은 오버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060 그래픽카드를 사용했을 때 그래픽카드는 1060 6기가 G1게이밍이고요 메모리는 똑같이 16기가 3000클럭을 맞춰줬습니다 예 이 상태로 봤을 때 어 시네벤치 15의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2% 정도 차이 나고요 그 퍼트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능으로 봤을 때는 한 7프레임 차이 나니까 10% 조금 안되게 차이가 날거죠 그리고 스타워 배틀프론트는 6프레임 차이니까 대충 한 8% 정도의 성능 차이 에센싱크리드 오리진에서는 2프레임 차이 이거는 뭐 한 5%도 차이 안나죠 그리고 이블리딜에서는 동일한 성능 이런 식으로 각 게임마다 아주 소폭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비슷한 성능을 보여줘요 그럼 CCX 구조의 문제를 생각하면은 라이젠이 나름 선박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나름 선박을 합니다 하위라인을 비교하면 근데 이게 하위라인이 아니라 상위라인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600배하고 8400도 코어 클럭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 프레임은 비슷하게 나와요 이거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게임을 하든 심지어 그 차이 많이 나는 그거 있잖아요 저 우리가 많이 아는 배틀필드 아 배틀필드 말고 배틀그라운드 그래 배틀그라운드에서도 이 두개의 CPU는 1060 정도 썼을 때 큰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107급이나 1080을 쓰면 약간씩 차이 나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밑에 라인으로 가볼게요 2600X와 9600K 혹은 뭐 2700 2700X 아니면 9700K 9900K를 한번 보세요 부스터 클럭이 일단 9600K부터 넘 400이죠 4.6이에요 얘들은 제일 고급 라인이 2700X를 봐도 4.35고요 그러면 최상위 라인을 볼까요 최상위 라인은 9900K에요 9900K는 5.0이에요 근데 라이젠 최상위 라인은 4.35죠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코스라도 15% 이상의 성능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상위 라인끼리 비교하면요 물론 가격대가 차이 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빼고 생각합시다 일단 우리는 절대 성능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낮은 클럭 비교적 인텔에 비교해서 낮은 클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어를 특히 다중코어를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는 게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같은 코어끼리 이용했을 때 라이젠은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성능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항목으로 넘어갑시다 자 라이젠 게이밍 성능이 떨어진 이유 세번째 세번째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의 메모리 컨트롤러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앞에 거랑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밖에 없는데요 CCX 구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피니틱 패브릭의 속도는 메모리 대역폭을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컨트롤러도 빨라지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에 메모리 컨트롤러를 장치하고 있는 AMD의 경우 최대 메모리 스피드 지원폭이 낮을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위에 꺼는 AMD용 X470 타이치입니다 밑에 꺼는 저 인텔용 Z390 타이치고요 둘 다 그 에제락에서 최상위 메인보드라고 내놓은 제품이에요 품질이 비슷해요 근데 위에 라이젠 CPU는 3466까지 오버클럭을 지원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인텔 CPU는 4200까지 오버클럭을 지원한다고 해요 무려 80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스피드가 이 메모리 컨트롤러가 CPU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AMD의 경우 인텔보다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성능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요 특히 게이밍에서는 이 메모리 스피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올릴 수 있는 폭이 그 대체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AMD는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3번은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자 라이젠의 게이밍 성능이 떨어진 이유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게임이 멀티코어 지원이 미흡합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즐기는 게임 중에 던파 마기먹이 공전 아니면 스타크래프트2 롤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이 아직까지 코어 1개 혹은 2개 정도밖에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코어는 뭐하냐 그냥 놀고 있어요 그나마 최근에 개발된 배틀그라운드 아시죠 배틀그라운드는 4코어 혹은 6코어 정도는 제대로 괄궈줍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고 나오겠습니다 자 인텔 i9-7900XE와 라이젠 1950X입니다 요 제품들 보시면은 요 중간에 있는 라인 있죠 요 중간에 라인이 CPU 사용률입니다 요건 요 앞에 있는 라인이 CPU 사용률이고요 이 CPU 사용률 보시면 알지만 80% 90% 찍는 건 거의 없어요 40% 넘는 거 40%에 근접하는 거만 코어가 4개 있고요 1950X에서 마찬가지로 7980XE도 깨끗해봤자 뭐 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 그나마 20% 넘는 걸로 보면은 한 6개쯤 되겠네요 6개 7개쯤 돼요 쉽게 말해서 배틀그라운드는 그 4코어 혹은 6코어 정도만 갈군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보시면은 이 비싼 CPU도 130밖에 안 나오고 비교적 저렴한 라이젠 것도 13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코어가 많은 CPU를 사용해도 게임에서 코어 1개 혹은 2개 좀 잘나가봤자 4개 어 진짜 진짜 많이 이용해봤자 6개, 8개까지 사용하지 않으니까 스레드가 16개인 최상위 제품인 2700은 노는 스레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능을 최대한 뽑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유 때문에 아까 전에 앞에 게 더 붉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어 숫자를 2개 3개밖에 안 썼을 때는 당연히 그 코어의 절대 성능이 높은 제품이 훨씬 높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1 2 3 4분이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라이젠 게이밍 성능이 인텔보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맨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중 코어 지원 게임이 늘어날 테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문제이긴 합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대에 나오는 라이젠 2 젠 2 젠 2 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낮은 클럭 문제는 다음 세대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 우리가 지금 기대해야 될 것은 메모리 컨트롤을 얼마나 좋게 바꿔주느냐 혹은 CCX 구조의 문제를 최대한 개선시켜줄 수 있느냐 이 두 개만 기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램클럭 오버 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이젠이 총합적으로 게이밍 성능이 떨어져요 아 그리고 추가사항으로 제가 하나 알려드릴께요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보통 알고 있는 기술지원 있잖아요 특히 명령어들 명령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AMD가 기술개발 뭐 그리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 문제 때문에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틀린 얘기에 가깝습니다 제가 또 요거 때문에 사진을 또 따로 찍어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께요 이거 잘 보이실진 모르겠는데 음 이게 라이젠 그 젠플러스 그리고 이게 최신 9세대 제 CPU거든요 제가 쓰는 9700K 명령어 비교입니다 보시면 MMX나 SSE 명령어는 거의 동시에 다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다 똑같아요 ABS도 쓰고 있고요 AES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성능 향상이 아니라 암호와 관련 명령어고요 뒤에 FMA도 똑같이 지원을 해요 이런거 보면은 다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중에 좀 다른거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는 이름만 달라요 AMD V나 아니면은 인텔은 VTX 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메모리 메모리 관련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들은 큰 영향을 느낄 수 없고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서버용 PC를 만들 때 이 명령어가 병렬 영상이 좀 좋아진다고 해요 상향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게 있지 게임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SHA라고 AMD에도 추가적으로 좀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안관람 관련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게이밍 성능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게이밍 성능은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MMX에서 SSE 이 명령어까지만 게이밍에 사용을 합니다 이 뒤에 것들은 다 안 쓴다 보면 돼요 과상화는 모바일 게임에서 쓰긴 하겠지만 이건 둘 다 지원하니까 패스하고요 결과적으로 인텔이 분명히 기술력으로 앞서가는 건 있습니다 지금 멀티스레드 활용 명령어도 4세대부터 지원한 거죠 핫스웰에서 지원한 거고 앞서가고 있고요 최신 같은 경우에는 그거 AVX 올리명령어라는 걸 또 고급 벡터 확장 명령어죠 이걸 추가해줘서 스카이 레이크 엑스 이상은 또 명령어가 AMD랑 다릅니다 그게 추가되어서 그 명령어를 사용하면 성능이 더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AMD가 엄청 뒤쳐진 거 아니에요 인텔이 이제 추가적으로 넣는 그 명령어를 AMD도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깨끗해 봤자 한 걸음 두 걸음 차이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데 이거는 게이밍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걸로 게이밍 프레임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주장은 이거 틀린 거예요 네 자 그의 잘못된 상식까지 짚어지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성조였고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번에는 뭐할지 지금 고민중인데 2080 아니 2080 2080ti에 관련된 영상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은 음 다른 것도 준비하는 거 하나 있었는데 다른 걸 올릴 것인가 지금 고민중이에요 어 여튼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편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설날 기간에는 저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영상은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고거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